예, 선생님. 예?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. 예? 중희야, 너 왜 그러세요? 중희야! 화났어? 그 계집애가 단톡방에도 엄마 흉보잖아. 바람나서 이혼당했다고. 열받아서 빼버렸지. 나도 맞을 만큼 맞았어. 새로 전화가서 잘해보려고 했는데. 잘했어.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마.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네 팔자려니 받아들여. 부모 잘못 만난 네 팔자. 앞으로 너한테 미안하네 잘못했네 그딴 소리 안 할거야. 엄마 욕해도 할 수 없다. 누가 뭘 하든 엄만 당당하게 살거야. 너도 그래야 돼. 용돈도 얼마 못 줘. 알바할게. 알바할 시간에 공부해. 엄마가 너 하나 못 가르칠까봐. 학원 갈 시간이지. 가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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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